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기타는 잭슨 PS6T 퍼포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이 친구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간까지 나온 국내 OEM 생산하는 제품이고요. 나름 빈티지 레어 기타가 아닌지 오래된 기타죠. PS 시리즈 퍼포머 시리즈 6 이게 1, 2, 3, 4, 5, 6, 그 다음에 또 뭐죠? 7까지 나가네. 7이 베이스고 1은 딩키, 2, 3, 싱싱 험, 그 다음에 또 뭐죠? 4는 리버스 5로 랜드로즈 뭐 이렇게 나가네? 뭐 이렇게 아랍보이드로 나온 모델이고 나름 이게 지금 기타 박물관으로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퍼포머 실시가 되겠습니다. 캘리 모델, 마이가데스 마티 프리드넨 모델이죠. 23 플랫, 우주 우주판이 되어있고 국산 제품이라 아주 퀄리티 자체가 아주 중요해 좋습니다. 잭슨 픽업 두방에 들어가 있고 나름 픽업 사운드도 아주 종종해서 심플하고요. 원 볼륨의 쓰리에 스위치, 예, 플레이드 우주 장치가 되어있고 뒷면을 보시기도 마찬가지로 캘리, 예, 디자인이 되어있고 투피스 메플렉 이 들어가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소장용 아주 극강 메탈 머신, 예, 캘리, PS6T 모델이었습니다.